학창 시절 때부터 발렌타인데이는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마침에 학교에 도착했을 때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혹시나 내 책상 서랍에 사탕이나 초콜릿이 들어있을까 하고 기대하며 뒤져보고 아쉬워하거나 기뻐한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행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각자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엘버타주 소식입니다. 토요일 저녁 엘버타주 뱀프에서 진도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지질조사국 지진학자 타이밍 월더는 지진이 오후 6시 33분에 캐스케이드산 근처 산악마을 북쪽 6km에서 강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지진학자 타이밍 월더는 진동의 느낌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피해를 입힐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엘버타주 전역에서 305건의 새로운 코비드19 사례를 보고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15건의 추가 사망자를 보고했습니다. 토요일 현재 엘버타에는 5,271건의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전날보다 100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입원 환자는 359명, 중환자실 병상에서 64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엘버타에서는 1,775명이 코비드19로 사망했습니다. 핀쇼 박사는 트위터 게시문에서 코비드19가 퍼질 기회를 주지 말고 긴 주말을 안전하게 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안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13일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유죄 의견이 많았지만 전체 의원소 100명의 3분의 2인 67명에는 이르지 못해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에서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지만 이날 결과는 가결의 10표가 모자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7명이 유죄 선고에 찬성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원의 탄핵 심판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의 또 다른 단계였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년 뒤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모두 막아낼 수 있는 유니버설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영국 유력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노팅험대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심부 단백질을 공략하는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존 백신은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을 겨냥하도록 설계됐다고 하였습니다. 바이러스 중심은 돌기보다 변이 가능성이 작고 바이러스 중심부 단백질을 타깃으로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모든 변이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연구팀 설명입니다. 영국에서는 암백신 전문 생명공학 기업인 스캔셀이 노팅험대 연구진과 함께 유니버설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일부 업체들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 독감 변이를 다 막는 백신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발 난도는 상당히 높다고 헬레그래프는 지적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13일 밤 리히터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14일에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1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50km이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의 우려는 없다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전날 발생한 강진의 여진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에서 감지된 진도는 사람들 대부분이 놀라고 전등을 비롯해 매달려 있는 물건이 크게 흔들리며 안정감이 부족한 상태로 놓인 물체가 넘어지기도 하는 수준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 25분경 후쿠시마현 북쪽에 있는 이와테 현압바다에서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40km였습니다. 지금까지 2월 14일 간추린 뉴스입니다.